자 그러면 보시죠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 다른 유튜브를 다른 유튜브를 볼 때는 팩타는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언급의학실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듣죠 왜 그런가 그분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그러나 논평은 거의 안 봅니다 시사 논평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 그리고 들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던 시사 논평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독자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현상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다수의 의견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렇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상을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유튜브들이 추천 영상으로 떠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유명 여러분들 그런 시사 논평 유튜브가 안세영이 금메달 땄다고 나라를 구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주제 파악하고 좀 설치라 이 배음항득한 안세영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떠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보시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평론 그 다음에 안세영 선수의 평론 얼마 전에 의로 사태에 대한 평론 이런 평론들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 평론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평균 없이 정거물들을 축적하죠 팩타들을 보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20대에서 경작을 하고 그 이후에 글을 계속 써왔으니까 제 머릿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우파적 세계관 자유주의적 세계관이죠 그런 창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사심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심이라는 것이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내 의견을 여러분들 뒤틀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사태도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채널이 타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른 소리를 내주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유명한 유튜브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저는 상상이 가거든 그분한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음 그러면 이번에 배어망덕한 안세영이가 나라를 구했냐 이런 아주 치독한 여러분들 안세영 후보를 공격하는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일단 대중들이 뭘 듣고 싶은가를 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중들이 의사들 욕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선도 여러분들 그 대열에 동참하고 중앙 동화 대다수의 유튜브들이 다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 가면서 이게 아니냐 하니까 대다수의 유튜브들은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판단 기준은 언론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디가 있냐 이야기죠 대중이 뭘 듣고 싶어 하냐 이야기죠 대중이 듣고 싶은 내용과 대중이 여러분도 원하는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젊은 날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나 현상을 보는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대중이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다루게 되면 돈이 안 되니까 침묵하거나 그다음에 선거 음모론자를 공격하는 대열에 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평평론이라기보다도 그냥 무당구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슬 맡긴 사람들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 금메달 땄다고 네가 나라 구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이 뭡니까 많이 클릭해서 볼 거니까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심을 갖고 있는 것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못 받은 겁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회현상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관되게 여러분 벌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료사태의 정부관리들하고 전공의하고 의대생의 관계나 대한 배드민턴협회의 여러분들 임원들하고 안세형 관계가 거의 일치한다 말입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이지만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것은 거의 일치하게 해석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전선동을 늘상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뭡니까 당신이 어떻게 안세형을 뭡니까 옹호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방송할 때 간단했겠죠 그 친구가 말이야 어디 출신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여러분 저질스러운 여러분들 이야기인 겁니까 그 친구가 좌파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러면서 살살 대중들 이렇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뒤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가 뭡니까 때거지로 가가지고 욕을 퍼붓고 돌발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안세형 후보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엄청나게 욕 일종의 폭력인 거죠 어느 폭력이지만 굉장히 심한 폭력을 아마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의료사태 초기에 의사들한테 달라들어가죠 여러분들 악마로 만들고 돌팔매를 던지고 욕설 퍼붓고 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우병대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들도 다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조선이나 이런 데가 조금 정신이 괜찮은냐 대중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욕설을 했다가는 본인들이 타격이 있으니까 이제 방향선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듯한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반듯하게 갖추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가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속재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가 달라들어서 난타를 하고 그래서 난타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또 죽어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닌데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에 제법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유튜브들 영상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안세영 후보를 그냥 칠타는 이야기가 의사들 악마하는 것과 똑같거든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반듯한 시각으로 사물이라는 현상을 봐야 그래야 여러분 이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체육회장께서 진솔한 대화로 정리할 것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다 끼리끼리 뭡니까 연배 비슷한 사람들은 동유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의식이 동지의식이 있고 대한체육회가 맏형이고 그 밑에 다 동생과 같은 것이 이러면서 하나의 개별 종목의 회폐장인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비리를 다 들춰내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가 됐으면 이런 것을 독자적인 기관에서 이러면서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은폐하는 대열에 들었었습니까 지금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깨어 가지고 대한체육회 회장께서도 웃기시는 분이시네요 조사한다 해놓고 시작도 하기 전에 안세형을 비판하니 벌써 조사를 다 했습니까 연임하려고 그동안 원래 목표는 금메달 5개인데 31개를 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폐는 명령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정한 선발과 지원이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mg세대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구태를 핵파하지 않고서는 꼰대 소리밖에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오래오래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이런 예산이 체육 관련 예산이 5천억 정도가 지원되니까 고물도 있을 것이고 떡고물도 있을 것이고 떡떡 고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해결을 기대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옳은 이야기 선진 한국님이 이런 것을 다 밝혀가지고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저의 논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거나 이런 건 일체 없고 그냥 사건이 터지게 되면 안세영 선수 원래 배드민털 제가 모르지만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관련 팩탈 여러분들 다 모은 다음에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아 협회가 이런 문제고 이 문제는 카르텔 문제가 아니고 담합 문제 당고 문제 그리고 한국사회 전형적인 갑질문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사심없이 이야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논평이 많은 경우에 다수 의견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하겠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보고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중이 뭘 원하지 다수가 뭘 듣기를 원하지 거기에 이러면 편집 방침을 정하고 결론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내보내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러면 안세영 선수권을 터지게 되면은 조선일보가 의로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편집 방침을 정해놓고 의사를 때려잡아야겠다 그렇게 이런 편집 장치를 정해놓고 전부 다 거기에 활약을 집중했지 않습니까 많은 유튜브들도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언론사가 사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입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사실을 뚜디루 맞추는 곳인 것을 의로사태 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탄핵 때도 다 봤지 않습니까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논조를 다 만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오비 이런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 배운 게 그거니까 젊은 날에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은 편집실에 조져 이렇게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났으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지는 쪽으로 내가 저걸 조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지고 정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러니까 정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옳은 이야기를 찾기가 힘든 거죠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미국의 대선이 진행 중인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cnn 방송이랑 와신또포스트라는 것은 완전히 미국의 민주당의 기간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지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럽니까 조선중앙동화가 다 받아가지고 마치 뭐죠 트럼프 후보가 다 낙선된 것처럼 매일 뭡니까 기사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와신또포스트가 이렇게 했다 cnn이 이렇게 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와 이제 진짜 여러분들 트럼프가 떨어지고 좋은 세상이 오는 모양이다 그럼 나라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겠죠 다른 매체를 전혀 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의 논조라는 것 자체가 반 트럼프를 정하고 친해리스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전부 다 이런 세뇌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언론이 아닌 거죠 언론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선전선동 기간지인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반듯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가 여러분 트럼프가 떨어진 모양이다 물론 선거결과는 가봐야겠죠 그러나 언론사가 cnn이나 여러분들 와신또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가 어떤 매체인지는 알고 적당히 여러분들 중립을 유지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 문제가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닥치고 의사들 다 때려잡아야겠다 그래 처음에 얼마나 강분했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똑같은 일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유튜브는 여러분들 무선 방송에 대한 정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것을 찾기가 그냥 가뭄에 콩나기처럼 어려운 겁니다 1년에 5천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정론을 항상 접하셔야 마음의 평정도 유지하고 판단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낙선되는 면 그러면 전부가 민주당 쪽에 줄을 서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매일 신문 보면 야 어떻게 나라가 참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